몬순골 끝자락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97호 열대요란이 발생하였으며 이 위치는 17호 태풍 군랍의 생성 위치와 반대되는 위치의 몬순골 남서쪽 끝자락에 해당하는 구역인데 몬순골을 따라서 이 97호 열대요란 인근까지의 연직시연은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10에서 15노트 수준이었고 주변 해안 열용량이 높은 구역으로 태풍 발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9월 28일 수요일에 한국기상청 기준 31호 열대저압부 미국 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기준 29호 열대저기압 td20w에 해당하는 18호 태풍 로키 후보 열대저기압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3일 전부터 미국 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97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옐로서클의 단계로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적 감시를 시작했었으며 그제까지는 주황색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중간 수준이었으나 어제부터는 97호 열대요란은 레드서클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즉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경고하였고 오늘은 드디어 td 열대저기압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97호 열대요란이 31호 열대저압부로 발달을 하여 18호 태풍 로키가 될 것을 예측을 하였으며 12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이라 예측을 하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은 31호 열대저압부가 내일 29일 목요일 오후 3시경에 18호 태풍 로키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7미터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310킬로미터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은 200킬로미터입니다. 이후에 북동방향으로 방향을 튼 후에 일본 가고시마 그리고 도쿄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오후 3시경에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하게 됩니다. 미국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유사한 예측 진료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